안녕하세요 최정화의 랑데부입니다. 오늘은요 잠실에서 아주 프렌치 터치가 물씬 나는 호텔에 왔는데요. 소피텔 호텔인데요. 지금 와 있는 데는요. 겨울의 정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고음의 카페인데요. 아주 초콜릿, 빵, 케이크, 또 특히 하이티 너무너무 다 맛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여기 와 있는데 그 카페 아닌데요. 제 눈을 특히 시선을 끄는 거는 이 앞 이쁜 정말 그 파리스 그린 나무에다가 사과랑 과일 오렌지가 다 함께 있죠. 그리고 초콜릿으로 만든 저 핸드백도 보이시는지요? 네 너무 이쁘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려고 디디아한테 특별히 비디오를 부탁했습니다. 역시 프랑스 카페인 만큼은요.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와인들도 아주 많은 종류가 지금 전시가 되어 있네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요. 지금 요새 뭐 언론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죠. 보통 4층 건물 높이에 아주 큰 핑크색 곰인데요.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나가서 보려고 그러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은 내일 다시 한번 와서 보려고 그래요. 한번 우리 앞에 가서 보도록 해요. 그리고 왼쪽 옆에 보이는 거는 석천 호수 있죠. 석천 레이크. 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하이티인데요. 석천 호수를 갈 뒤에 보이고 너무 이쁜 하이티가 있어서 저거 다 먹으면 제가 뚱뚱해지겠지만 정말 맛있게 생겼네요. 날씨가 좋아서 오래간만에 잠실 쪽에 나왔는데 이렇게 정말 너무 유명한 프렌치 터치 감성으로 유명한 이 소피텔 이쁜데요. 이 꽃들이랑 정말 너무너무 이쁘네요. 와. 여러분들 이 지역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림픽 공원하고 그쵸 롯데백화점 시그니에를 떠올리는데요. 이렇게 프랑스 감성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생겨갖고 정말 디디에랑 여기를 쭉 둘러보라고 왔는데요. 정말 구석구석이 프렌치 감성이 아주 물씬 물씬 나서 너무 기분 좋은데요. 여기는 지금 이쁜데요. 저 그림도 저는 너무 좋고 이 꽃하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 같으면서 제 뒤에는요. 지금 파이어플레이스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 파이어플레이스 보이세요. 정말 쾌적하고 하나하나 하나가 아주 디테일까지 정말 잘 해온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간만에 석촌호수 근처에 나오니까요. 정말 너무너무 볼거리도 많고요. 사람들도 날씨가 좋으니까 반팔 입은 사람서부터 저처럼 이렇게 긴팔 입은 사람도 있지만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부터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큰 4층 건물 높이에 핑크 곰이 있는 그거 보러 갈 거예요. 자 저쪽으로 같이 걸어가요. 네 여기는 수변 정원인데요. 네 아주 시원하게 벌써부터 이렇게 물을 뿜어서 시원하고요. 또 이제 조금 있다가 디디에가 앵글을 돌리면은요. 또 이렇게 폭포도 되어 있어서 아주 콘크리트 지역인데도 자연 친화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수변 정원입니다. 네 벌써 좀 더워졌다고요. 오늘 27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폭포 오니까요. 소리도 시원한 것 같고요. 기분이 벌써 물이 더 좋아지는 그런 계절이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점점 우리는 핑크 곰 쪽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 우리 핑크 밸리 곰의 측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앞면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렇게 꽃들이 철축꽃이 뭐 하얀 철추, 핑크 젠추, 빨간 철추 너무너무 아름답게 파세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 핑크 곰 앞에 또 이렇게 하얀 오리 모양이 있어가지고요. 일단 앉았는데 제 무게가 좀 있다고 이게 어떻게 깔아 앉지는 않겠죠.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앉아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되는구나. 네 지금 제가 드디어 제일 명 스팟을 찾았는데 어때요. 기분이 아주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다려서 제 차례 돼서 찍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데는요. 석촌어수 벚꽃길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벚꽃이 하긴 쫙 피어있는데 이제는 지금 좋지만요. 네 이쪽이 석촌어수고 이쪽에는 사람들이 있고 저쪽에는 우리 그 곰도 있고요. 정말 이 벚꽃길 좋습니다. 네 이제는 어디를 가도 이렇게 야외에 오픈 캐페가 있고요. 사람들도 정말 이렇게 만끽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봄이 된 거 같고 이제 곧 여름이 올 것 같아요. 네 프렌치 터치 감성 호텔을 출발점으로 해서 와서 그런지요. 그 옆에 있는 이 에브뉴엘에 왔더니 이 블란서 브랜드 깨티엔데도 이렇게 또 봄이라고 꽃장식을 이쁘게 해놔서요.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래서 에르메스 브랜드 앞인데요. 정말 이 앞에 그 위트린 진열장 아주 화사해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밑에 요새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운동화 스니커서. 이 색깔 좀 보세요. 정말 프렌치 터치. 네 엘베에마슈그룹에서 아주 역점을 두고 있는 디오르에서요. 지금 팝업하는 데인데요. 참 색깔도 그렇고 저는 정말 이 블란서 사람들의 이 색감. 프렌치 터치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말 아닌 것 같아요. 이 구두줄 좀 보세요. 노란 구두, 녹색 구두 네. 디자인하며 소재하며 정말 독특합니다. 네 지금 여기는요. 스카이런이라고 네 그 레이스 출발점인데요. 여기 와보니까 이렇게 서울이라고 쓴 글씨서부터 우리 한글 네. 자원모음으로 만든 이 하얀 조각물 하고요. 저 뒤에 그 옐로우 볼 된 그런 또 조각물이 있어서 이제 그쪽으로 하나하나 또 갖고서 보도록 해요. 지금 여기는요. 스카이런 여러분들 조형물 보이시죠. 네 아까 우리 봤던 그 큰 네 핑크 벨리곰 아기인데요. 사람들 줄 서서 와서 자기 순서대로 사진 찍고 있네요. 네 지금 여기는요. 블러썸 가든이라고요. 위에서 막 라일락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줄 서서 또 들어가서 사진을 찍는데요. 저희는 여기는 줄 서지는 않고 좀 가까이 가서 여러분들한테 블러썸 가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블러썸 가든을 좀 가까이 와서 보니까요. 정말 안으로 들어가고 싶죠. 그런데 너무 줄이 길어서 저희는 안으로 안 들어가고 여러분들하고 영상으로만 공유하겠습니다. 네 이 모든 행사들이요. 블러썸 샤워 블러썸 가든이요. 롯데타워 네. 5주년 기념 행사들인데요. 정말 이런 아이디어 참 기발난 것 같아요. 그렇죠. 프렌치 터치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그렇죠. 그 유명한 바티스 그 유명한 포숑인데요. 여기 롯데 몰 안에 이 포숑이 있는데요. 정말 이 포숑 색깔 여러분들 다 알죠. 까만하고 하얀으로 포숑이라고 쓴 거요. 그리고 아주 이 인디언 핑크. 네 그리고 이 들어가는 입구에 이 마카롱이 네 이렇게 맛있게 이쁘게 쌓여 있어서 여러분들 먹고 싶죠. 하나 뺏어 먹고 싶네요. 네 포숑은 여러분들 저 위에 써 있듯이요. 포숑 파리 신스 1886년부터니까요. 정말 프랑스를 대표하는 인스티튜션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럼요. 그럼요. 지금 여기는 후에 메소 프렌치 터치 레스토랑이잖아요 지금 보세요. 프렌치 터치를 제가 먹고 있는 게 앞으로 계속해서 먹을 테니까요 어떤 것도 먹으나 계속해서 사주세요. 정말 모든 게 프렌치 터치 지금 여러분 너무 맛있게 생긴 거는요. 베네딕트 에그인데요. 술 안으로 된 우리 결혼하고요. 그 밑에 약간 시금치도 보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소스 올랑돼즈 런치 해서 너무 너무 맛있게 생겼죠. 이제부터 먹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너무 좋아하는 롱봉버 한국에서도 요새 바게트에다가 그렇죠. 프랑스 햄 롱봉하고 롱봉버 너무너무 맛있게 생겼죠. 이제 이것도 먹을라 그래요. 제가 너무 먹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걱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한 다음에 또 운동을 많이 해서 다 빼도록 할게요. 롱봉버 제가 좋아하는 칵테 라테 아이스 칵테 라테 마시고 있습니다. 다 빼도록 할게요. 다 빼도록 할게요. 들어갖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